제가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에 대해서 그 태그를 한번 테스팅 해 볼 건데요 지금 카페에 가보시면 카페 카페 가시면 자료실 자료실 부분에 자료실 부분에서 밑으로 휙 내리시면 사진 이미지 태그만 많이 해 보셨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보이시면 그 옛날에 찍어놨던 뭐 동영상 링크 오디오 파일 동영상 파일 되어있는 세번째 페이지네요 아 네번째 페이지네요 네번째 페이지에 옛날에 그 녹화를 해놨던 오디오 파일과 동영상 파일이 있는데 동영상 파일 첨부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일단은 내 pc 에다가 저장을 해서 지금 적당한 데다가 컨트롤 x 누르고 적당한 데가 어디냐면 이클립스를 통해서요 이클립스 통해서 이런 html2 웹 컨텐트 이런 데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시구요 이때 저희가 무비 mp4에 대한 것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지금 열자 그랬더니 얘가 그 오디오이기 때문에 다 깨졌네요 폴더를 통해서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드라이브 저 워크스페이스 한번 찾아가서 워크스페이스 맨 밑에 챕터 2 베이직에 웹 컨텐트에 mp4 핸드폰 찍고 있습니다 예 대충 이렇게 돌려 가지고 다 찍었어요 공부하고 있는 거를 예 찍어서 이제 끝났어요 예 영상이 재밌는 영상 좀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이제 라이센스 문제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수업시간에 휙 찍고 예 이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찍은 거죠 계속 한 개 찍어놨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계속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에 다운받아서 집어넣어 놓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파일 음 그 오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한 개 얘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 밑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나중에 지울 겁니다 컨트롤 x 로 했는데 컨트롤 x 로 했을 때 오려두기가 잘 안되네요 웹 컨텐트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바로 집어넣은 웹 컨텐트로 바로 집어넣는 이유는 어 바로 인식을 하라고 어 밖에서 이렇게 그 밖에서 하게 되면 이런 오디오나 이제 비디오나 이거 밖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f5키를 다시 눌러야 되죠 눌러야 되는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그 이클립스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 이놈들이 잘 가요 이렇게 인식도 바로바로 되고 하니까 여기에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얘가 뭐가 안 되냐면은 이제 그 없는 파일로 인식이 됩니다 서버에 올라 여기 리스트가 보이는 건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리스트로 안 보이는 거는 서버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를 돌리면 잘 안보입니다 안보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오디오는 제가 녹음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별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별로 안 좋은 목소리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디오 파일과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걸 태그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라고 이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태그를 만드는 거죠 웹 컨텐츠에다 오른쪽 마스 누르시고요 뉘 하세요 뉘 하시고 아 이번에는 이제 html 파일 사용하시고요 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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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겠습니다 메디아 써가지고 메디아 파일 한 개 만들어서 넣습니다 됐고요 W3 스쿨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스 저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할 예정인데 이쪽에 그 오디오를 보면 오디오라는 태그를 만드시면 되고요 거기에 소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뭔가 텍스트를 써놓는데요 얘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음 맨 처음에 오디오 태그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오디오 태그가 있다 그 src 라고 나오죠 src는 저희가 오디오 파일이 한 개만 있을 때 src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얘는 이제 태그 안에 src 속성을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지금 오디오가 잘 들리는지 못 들리는지 모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저는 스피커가 달려 있거든요 제 컴퓨터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 쓰시고 오디오는 지금 오디오.m4a라는 오디오 오디오.m4a라는 파일로 되어 있으시고요 무작정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시면요 그 플레이도 안 되고요 여기 자리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폰 눌러봐야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예 그 클립도 안 되고요 이래서 어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오디오 있는데다가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오토플레이 라고 있습니다 오토플레이 자동으로 플레이 해달라 오토플레이 라는 게 있어서 오토플레이를 이용하시면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어? 안 나오는데 오토플레이 이런 오토플레이 오토플레이로 시켰더니 오토플레이도 오토플레이 입고로 오토플레이로 시켰는데 오토플레이가 안 돼요 컨트롤 컨트롤스 이렇게 있는데 컨트롤스를 선택을 하세요 파일은 제대로 있는 것 같고요 자 F4키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컨트롤 박스가 생기고요 클릭을 하면 제가 녹음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별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셨죠? 잘 들리죠? 예 컨트롤 박스를 만들어서 쓰실려면 만들어서 지금 오디오 입니다 오디오 오디오를 이용해서 컨트롤 박스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컨트롤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디오를 플레이 시키는 오디오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SRC라는 데다가 음원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컨트롤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컨트롤 하면 되는데 얘는 맨 처음에 F4키를 누르면 F4키를 누르면 오토플레이가 디폴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시켜냅니다 제가 녹음을 좀 해가지고 플레이를 시켜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오토플레이가 왜 안 됐지? 오토플레이 그 오토포커스가 있고 오토플레이가 있는데 오토플레이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시키면 어 지금 오토플레이가 안 돼요 그 제가 녹음 플레이를 해야 플레이가 되네요 새로고침 1호 그 미디어에 오토플레이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컨트롤스가 아까 전에 이제 클릭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걸 내보내는 거고요 그 여기에 컨트롤스 밑에 뭐 오토플레이 뮤트 다음에 오토플레이 오토플레이 뮤트를 같이 써야 되네요 뮤티드 그 뮤티드 그 오토매티컬 오토매티컬 플레이링 해서 어 뮤티드 되나? 예 오토플레이와 뮤티드를 동시에 썼습니다 아닌데요 뮤티드는 얘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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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하는 건데요 아 아 맞아요 소리를 제가 뮤티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오토플레이 자체는 지금 오토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이 브라우저에서 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파일이 지금 저희가 m4a 라는 파일인데요 그게 이제 되고 안 되고 하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어떤 건 지원을 한다 어떤 건 지원하지 않는다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엣지라든지 인터넷 브라우저 지원하지 않는다 mp3는 모두 다 지원을 하죠 그 mp3가 표준 압축으로 되어져 있는 그 음원 압축을 시켜서 이제 플레이 시키는 건데 이건 다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mp3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플레이 시킨 게 크롬입니다 크롬 그런데 크롬은 보시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음원 파일들을 다 플레이를 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브라우저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 이런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오디오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건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파일을 여러 개를 집어 넣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mp3도 집어 넣고 웨이브도 집어 넣고 OGG도 집어 넣고 파일을 여러 개를 집어 넣어서 집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때 이제 여러 개를 집어 넣을 때 소스라는 걸 쓰세요 소스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한 개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한 개만 존재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아 제 태그를 태그 안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새로 고침하면 글자는 사실은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글자는 안 보이는데 제가 그 파일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파일이 플레이가 안 될 때 쓰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작성을 하시게 돼요 현재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음원 한 개만 존재하게 만들면 참 좋겠지만 브라우저마다 음원이 브라우저마다 음원을 플레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플레이 여부가 정해져요 정해진다 그래서 음원 파일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음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런 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디오를 만들 때 이렇게 오디오 오디오 태그를 만들어서 자 오디오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그 src 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 컨트롤러 컨트롤은 이제 컨트롤 스 일단은 메뉴 나오기 만들게요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다가 소스에 해당되는 소스 src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m4a 파일을 이렇게 쓰겠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스를 이렇게 한 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똑같은 걸 썼는데 뭐 똑같은 거 말고 동일한 음성 목소리 파일인데 어떤 거는 mp3 어떤 거는 m4a 어떤 거는 occ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형식을 다르게 저장을 해 놓고 걔를 이제 서버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브라우저에서 맨 앞에 있는 게 맨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인식을 못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걸 인식을 못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그 다음 것도 인식을 하면 텍스트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글자를 쓴 건데요 예 아 이게 음원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원 파일을 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 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될 거다 경고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형식이 약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가 지금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렇게 쓰면 여기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지원하지 않는다 오디오 엘레먼트 오디오에 해당되는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 이렇게 써놓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걸 보고 아 지금 여기 맨 처음 게 지원이 되면 맨 처음 거를 플레이 시키고요 여기 안 되면 두 번째 거 여기 안 되면 세 번째 거 지금 이제 오디오 파일을 세 개를 다 똑같은 걸 썼는데요 그 맨 앞에 거는 뭐 MP3 그 다음 거는 M4A 그 다음 거는 OCC WA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확장명이 다른 여러 가지 음원 소스를 갖다 놓고 이제 그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음원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소스 태그 입니다 소스 태그는 이렇게 세 하시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차례로 소스 태그 중에서 소스 제가 소스 태그의 태그의 음원 음원 중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는데요 그 플레이 할 수 있는 플레이 할 수 있는 음원을 찾아요 음원을 찾아서 음원을 찾아서 플레이 해줘요 플레이 해준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없으면 이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텍스트를 보여줘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 태그를 그렇게 썼는데 얘네들이 태그를 쓴 것을 가지고 이게 새로고침 할게요 플레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름을 잘못 썼네요 한개는 제가 위에 거는 이름 W 컨트롤 오토 플레이 음 잘못 쓴 건 아닌데요 네 쓰고 그 뒤에 있는 거 플레이 한 플레이 제가 녹음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보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에 지금은 똑같은 파일로 썼는데 음원을 여러 개를 구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지금 녹음한 건 핸드폰으로 녹음한 겁니다 핸드폰을 녹음한 거를 바로 이제 그냥 음원으로 제공을 해서 저희가 플레이 시켜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음 그래서 오디오에 대한 것을 이제 썼습니다 그 비디오에 대한 것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디오 아 아 아 아 아 아 고 밑이 비디오 아 아 아 아 비디오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던 제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제 mp4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mp4 말고도 여러가지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음 음 음 네 비디오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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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태그가 있으면 이제 너비와 높이를 그렇게 지정을 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지금 요거는 좀 이제 100% 가 아니어서 요게 100% 인데요 지금 비디오가 나오고 있죠 비디오가 이렇게 아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그 저희가 뭐 그 동영상 풀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스폰 눌러서 아 얘를 어떻게 하지 동영상 주소 pv 전송 검사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컨트롤 표시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를 시키시면 핸드폰 찍고 있습니다 아 뭐 이런거 이렇게 까지 그래서 이제 요때 컨트롤러를 컨트롤을 보여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컨트롤을 보여줘서 사용을 하시면 여기다가 컨트롤 이라는 컨트롤 이라는 속성을 주는 거야 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새로고침 애폰 눌러서 보시면 이 컨트롤러가 지금 나오죠 나온 다음에 핸드폰 찍고 있습니다 플레이에 예 피아나로 정신이 없죠 제가 찍었더니 자 쓰시고 예 오토플레이 되나 볼게요 오토플레이 오토플레이 지금 현재 안 되도록 돼 있네요 전부 다 예 이게 지금 다운로드 네 두 번 찍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오토플레이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플레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요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동영상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플레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오토플레이 됐고 요 위처럼 이렇게 BR 태그 한 개 집어넣을게요 BR 슬래시 그 위에 같이 비디오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비디오 형식이 있는게 SRC 를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실행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 비디오 오디오 말고 저희가 비디오 태그를 보시면 이렇게 비디오가 있어요 태그를 보시면 여기 지금 오토플레이가 지금 오토플레이가 안 돼서 그런데 여기 그 마찬가지로 컨트롤스 집어넣으니까 컨트롤스 집어넣고요 소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소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SRC 해가지고 똑같은 동영상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라서 요렇게 이제 자기가 작업을 하시면 이제 보여주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얘네들도 여기 보시면 그 비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이 되는 버전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포맷도 있어요 엣지에서는 여기 안 되는 부분 그 OGG 중에서 사파리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가 안 되면 MP4 안 되면 웹 M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 이런 동영상에 해당되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사용하시면 돼서 비디오 태그 안에다가 비디오 태그 안에다가 SRC라는 태그를 마찬가지로 source source 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그 여기에다가 똑같이 무비.mp4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태그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뭐 MP4도 있고 OCC도 OGG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웹엠도 있고 등등등 이런 이제 소스 파일들을 넣어놓고 연결을 시키고요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고 브라우저 MP4는 대부분 다 MP3, MP4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브라우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MP4, MP3 그 외에 지원하지 않은 브라우저입니다 텍스트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를 쓸 때 이제 컨트롤러가 없으면 컨트롤러는 컨트롤이 없으면 좀 그렇죠 컨트롤러 다르게 시켜놓고 여기서 새로고침 이렇게 쓰시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고 플레이 시킬 수 있는 핸드폰 찍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시게 되고요 이런 걸 쓰실 수 있으세요 그 옛날에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거나 이 코딩을 돈 주고 사도 코딩을 좀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태그 관계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태그 관계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HTML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캠퍼스 같은 거 그림 드로잉 하고 이렇게 이런 그런 그림 같은 거 드로잉 할 때 캠퍼스라는 태그를 이용하시면 HTML의 캠퍼스가 뭔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픽, 드로우 그래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 캠퍼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드로잉 시킬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드로우 라인 그릴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move해라 이렇게 시키면 라인으로 이렇게 쭉 그려진다 써클 그리는 방법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 이런 뭐 이런 그 이런 뭐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만들기에는 조금 그래요 나중에 그 영상 제작이나 아니면 교육용 교육용 페이지 이런 걸 만들 때는 뭐 사용해볼만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미디어 태그나 비디오 태그 비디오 태그나 오디오 태그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사이트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이제 비디오 태그나 오디오 태그를 이용해서 적정한 크기로 만들어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자 감사합니다.